모두 자리에 앉아 쉬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경 독점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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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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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아이고 수보리 동생 동생 자여 여행을 민영상 시면 동생 수보리 백불원 세정보로 한옥하라 삼장산보리 이모소 유명 불원 요시 요시 수보리 한옥하라 삼장산보리 대지 모여 소화가 더 치면 한옥하라 삼장산보리 교차 수보리 시범 형동 모여 고하시며 한옥하라 삼장산보리 이모와 무인구 동생 무소 다수일 제산보 적득한 옥하라 삼장산보리 소화의 소원 3번 타혈의 설정기 삼장산보리 명란과 수고 위약삼천 대천 세계문고 유제수 미가 상조시 정치고